어르신의 존속절을 맺히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까지 안겠습니다. 어르신 인권존중 존속 개업 실천 나는 어떤 일이라도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공용기 존재적 참치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와 강의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학대 노 노인공격 예수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만들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고구마 잘 먹겠습니다. 참석 선생님 감사해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uccess 1등은 누가 했어요? 1등? 1등? 1등은 다 했어요. 어르신. 하탕. 선생님, 하탕 주세요. 이즈! 이즈 하셨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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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이야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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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하늘은 아수 하얀 속배에 예수가 무한다고 통강 통강 돌을 자치자 누가 몰래 돌을 잔치자네 본격적으로 여기 앉아서 나무를 씻네 우린 두다 아.. 옆에 계신 분이 좋으려면, 저 어르신 바로 할께요. 가족 해보라 볼께요. 시작!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어르신,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는 지금 막 불행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으로 가져가는데, 내가 이 머리도 어떻게 해요? 식 없고 행복해지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할까요? 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자, 손 들고. 손 들어오세요. 손 들어오세요. 자, 우리는 행복합니다. 너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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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내가.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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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실거죠? 네. 저도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어르신. 사랑합니다. 이 손으로, 발과 손. 우리 손 한번 보세요, 손. 어르신, 우리 손 한번 해보세요, 손. 어르신, 우리 손 한번 해보세요, 손. 자, 손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반짝반짝, 어르신 반짝반짝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 어, 이렇게 하면 먹을 수도 있고, 이래서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내 손톱을 예쁘게 꾸며보실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에서 칠해보세요 결혼하실 때 여기 목걸이도 있는데 선생님 반지 가락지도 안해줬어요? 반지는 해주셨어요? 여기다 반지 칠해보셔요 여기다 갈 약간 연한 걸로 하신 거예요 연한 밀크 같은 걸로 일단은 밟은걸만 더 해봐요 다칠하세요 이제 많이 말아줬어요 예쁘게 말아줬네 안 나와요 어르신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뭘까요? 손 그림을 자꾸 그리다 보니까 화가가 되는 것 같죠? 어르신 그치요? 잘하고 있어요 엄지척 어르신 엄지척 여기 엄지척 한 번만 해주세요 엄지척 엄지척 꾹 내 손발 꾸미기 예뻐요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드시네요 네 생선을 좋아해요 아멘 화이트 반응에 걸어 올려 버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